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치권력의 폭주로부터 국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공정성거라는 것은 국민들이 재산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이 공정성거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니고 노예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 여러분 공병호 연구소에서 출간한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권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1권은 총론이고 2권 3권은 2021 2년도 3구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은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또 나라를 지키고 우리 스스로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일에 여러분께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이 책을 구매도 해 주시고 예유가 있는 분들은 몇 권 정도 더 구매해서 주변의 여러분들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애국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다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던 대른 에스모 그루의 좁은 회량이 난 책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의 좁은 회량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을 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만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의 좁은 회량에 머물러 있어야지 국민들이 방심하거나 또 무관심하게 되면 언제든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체제를 낚아채서 중국과 비슷한 그런 체제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탈리아를 유지하다 보면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성곽도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근교에 있는 교황들이 많이 머물렀던 오르비에토라는 그런 성곽도시입니다. 산 위에 이 성곽도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가 여러분들 바로 이 옆에는 다 절벽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이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만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아주 강건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통해서 번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런 성곽도시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자유와 번영의 토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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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